반갑습니다. 김춘입니다. 안녕하세요. 멋져, 멋져, 멋져요. 당신이 멋져요. 웃어주는 당신이, 반갑는 당신이. 쟤도 쟤도 쟤도야, 당신이 쟤도야. 어울리는 당신이, 함께하는 당신이. 무슨 말이 필요하나, 아직은 좋은데. 따뜻하고 정이 있는 당신이 최고야. 멋져, 멋져, 멋져요. 당신이 멋져요. 오늘 진짜 멋져요. 오늘 진짜 최고야. 멋져, 멋져, 멋져요. 당신이 멋져요. 멋져, 멋져, 멋져요. 사랑하는 당신이, 반갑습니다.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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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져요. 당신이 멋져요. 웃어주는 당신이, 반겨주는 당신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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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어울리는 당신이, 함께하는 당신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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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최고야 당신 당신 당신은 당신은 거세기 오늘 진짜 멋져요 오늘 진짜 최고야 멋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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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요 매출이 아니고요 제비출이 아니고요 가수 김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안 맛식축제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제 신곡 멋지다 라는 곡이었어요 어떻게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도 멋지고요 분위기도 너무 멋지고요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멋지셔서 제 노래가 더 빛을 발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곡은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만한 곡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들 막걸리 한 잔 아시죠 막걸리 한 잔 들려 드릴 텐데요 아까 보니까 우리 태연 양이랑 연습하신 것도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살짝 부착 좀 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막걸리 한 잔 하면 여러분이 다 같이 좋다 하고 외쳐주시면 돼요 어떻게 연습 안 하셔도 아까 충분히 연습하셨으니까 센스 있게 잘 하실 수 있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요 멋지다 연진아 아니고요 멋지다 김추리 외쳐주시면 노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막걸리 한 잔 막걸리 한 잔 한글자막 by 한효정 춤도 추라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마음 같지요 인물은 그때도 내가 같지요 옷살이 손으로 날아주는 마음껏 아버지 생각나네 당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인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 지키는 아버지 곤란해서요 아빠처럼 살기 싫다며 숨에 대고 싶다 원단하려는 안 돼 주시려 멀리 앉아 따라주라 빨리 앉아 여러분 손머리로 박수 오팔 고생 지키는 고생 지키는 아버지 곤란해서요 고생 지키는 고생 지키는 고생 지키는 박걸리 한 번 열어주고 놀리니 박걸리 한 장 좋다! 감사합니다 김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